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등기 절차 총농까지 봤던 것 같고 자 이번 시간에는 교재 여러분들 284페이지요 챕터 4장 이제 여기서부터 2개 단원이 나와 있습니다 4장의 각종 권리 등기 절차 그리고 5장의 개별 등기 개별 등기 하는 과정이 이제 나와 있는데 등기법은 출제 비율로 치면 요 4장 5장이 앞에서 봤던 등기 절차 총농까지 과정보다 훨씬 더 출제 비율이 높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284페이지 이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서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제 고 첫번째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법에서 매년 출제하는 주제입니다 왜 매년 출제하느냐 하면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최초로 토지 건물 등기부를 개설하는 등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갈게요 자 만약에 어 토지가 만들어지면은 요 토지가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시군구청에 대장에 등록이 되면 이제 토지가 만들어지겠고 그 다음에 토지의 정착물 중 건물 이라는 걸 갖다가 건축하게 되면은 자 요걸 시군구청에 마찬가지로 건축물 대장에 등록하겠고 자 그러면 요 토지 소유자가 대장에 이제 등록되면 토지가 만들어지니까 토지 소유자가 재산권 행사 할 수 있습니다 그 재산권 행사 하기 위해서 이제 등기세 등기 하게 되면은 이 1등기 기록이 처음 개설되는 게 소유권 보존등기입니다 그럼 1등기 기록이 개설이 되면 1등기 기록은 전산 기록에 소유권의 객체인 부동산 표시를 등기하는 표제부 이 땅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갖다 등기 기록을 처음 개설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토지에 대한 최초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갚구해 소유권 보존 이렇게 등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 소유권 보존등기에서 등기 기록에 전산의 표제부와 갚구를 처음 기록을 개설시키는 걸 갖다 이끌어 소유권 보존등기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소유권 보존등기는 민법 187조에 적용을 받는다는 거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 민법 186조에 적용 안 받음 자 두 번째 소유권의 객체가 토지일 때는 이게 한필지 토지이기 때문에 한필지 토지 일부를 객체로 소유권 보존등기 절대 못하고 건물, 한 개 건물이 객체이기 때문에 한 개 건물의 일부를 객체로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없도록 돼 있고 자 두 번째 이 소유권을 갖다가 등기한다면 최초 소유자가 공유관계라면 공유자 값이 있고 공유자 A가 있다면 공유자 값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절대 소유권 보존등기 안 해줍니다 이게 1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안 해준다는 거죠 반드시 전원 지분, 값 지분과 A 지분 전원 지분을 갖다가 신청해야 등기해 주지 한 사람의 지분만을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안 해준다는 거 세 가지를 기억해 두시면 될 겁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민법 187조에 적용받는다 186조에 적용 안 받는다는 거 두 번째 소유권의 객체는 토지 한필지 건물은 한 개 건물이기 때문에 한필지 특정 일부 한 개 건물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안 해준다 세 번째 최초 소유권자가 공유관계일 때 공유자 값 지분 절대 보존등기 안 해준다 전원 지분을 신청해야 보존등기 세 가지가 지금까지 기출문제에서 개념 자체에서 출제됐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 더 시작할 때 소유권 보존등기 등기 신청해야 보존등기 해주는데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임의 신청입니다 아무 때나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소유권 보존등기에 대해서 60일에 신청 의무 부과하는 게 있습니다 언제 60일에 신청 의무 부과하는지를 시험에서 또 묻죠 소유권 보존등기 하고자 하는 자는 아무 때나 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는 60일 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라고 신청 의무를 부과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으로 미등기 부동산 건물 신축하고 나서 막바로 매매했을 때 얘기하는 거지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미등기 부동산 매매할 때는 매도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또는 보존등기 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라고 매도인에게 신청 의무 부과한다는 것 네 가지가 개념에서 이제 출제됐던 것 같고 자 이제 그 다음 소유권 보존등기 이제 이거 등기 하려면 등기가 어떻게 이제 나는지 아셔야 되는 등기 개시 소유권 보존등기는 크게 신청 소유자가 신청해야 소유권 보존등기 해주고 등기소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거서부터 소유자가 신청하는 것은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최초 소유자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부동산 등기법 65조에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이거 가리는 문제가 시험에서는 매년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등기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는데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는 사유가 법에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유가 뭐인지도 독립적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되었고 자 이제 갑니다 이쪽서부터 소유권 보존등기 신청하지 않아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등기 해주는 첫 번째 사유는 그러면 자 요거죠 자 건물이 있었는데 이 건물을 갖다 신축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건물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5천만 원을 돈을 빌려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5천만 원을 갖다 변제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이 있나를 찾아봤더니 채무자가 건물 지어놓은 곳을 갖다 찾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는 자신의 5천만 원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지어오는 이 건축물이 재산이죠 그것을 갖다가 나중에 집행권원을 받아서 강제 경매 신청하기 위해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가압류라는 걸 신청한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 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가압류 신청이 들어가면 가압류 결정을 법원에서 내릴 거라는 겁니다 그럼 가압류 결정을 내리면 등기소에 가압류 등기해달라고 이렇게 촉탁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그럼 미등기 부동 건물 신축한 사람이 등기 신청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법원에서 가압류 등기 촉탁이 들어온 때는 이 건물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소유권을 갖다가 누가 등기하느냐 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를 한 후 법원에서 촉탁 들어온 가압류 등기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이 가압류 등기 촉탁 들어오는 걸 법률용으로 처분 제한 등기 촉탁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느냐 못하느냐는 처분 제한 등기냐 아니냐 그걸 구별하는 시험 문제를 낼 거라는 거죠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가압류 등기나 가처분 등기나 경매 개시 결정 등기 등이 처분 제한 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거 들어왔을 때는 소유권 갑 앞으로 등기를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한 후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 촉탁 들어온 걸 등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두 번째 사유는 건물 신축했습니다 갑이 신축한 건물주고 건물주가 보존 등기 신청 안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갑의 건물에 A라는 사람이 임차 보증금 1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임차 들어간 이 갑의 건물을 임차 들어간 목적이 이 건물을 거주하려고 임차 들어갔습니다 그걸 주택임대차 이렇게 부르고 또는 이 상가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 상가에 자영업을 하려고 A라는 사람이 상가 건물 임대차 계약을 보증금 1억으로 임대차 계약을 써서 이 상가를 임차 받아서 자영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임차 기간 만류했더니 이 집주인이 임차 보증금 1억을 반환하지를 아니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 임차인 A는 법원으로 똑같이 찾아가는 겁니다 찾아가서 나 자영업을 이제 그만하고 싶은데 이 상가 주인이 1억 보증금을 빼주지 않습니다 이 보증금을 등기 좀 해놓고 지금 자영업을 폐업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법원에 찾아가서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하면 임차권 등기 명령 결정이 떨어지면 등기소로 마찬가지로 미등기 건물에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건물이 등기 안 나 있었으면 이 등기 안 나 있는 상가 주인의 건물을 등기관이 마찬가지로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한 후 건물 등기 기록 을구에 법원에서 촉탁 들어온 임차권 등기를 실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갖다가 시험에서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소유자가 신청해야 보존등기 하는데 소유자가 이제 신청하는데 그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부동산등기법 65조에 정해진 자입니다 그럼 부동산등기법 65조에 정해진 자가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데 65조에 정해진 자가 누구냐 자 이제 갈게요 구조가 1호 2호 3호 4호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65조 1호는 어떤 자이냐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 자 토지대장 건축물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자는 이 대장 등본을 띄어서 등기소에 들어오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이름 올라가 있는 사람 앞으로 65조 1호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갑으로 만약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 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은 이 갑을 소유자로 누가 인정해 주냐면 시군구청장이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시군구청장이 대장의 소유자를 갑으로 사정작업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사하여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죠 지적소관청이 대장의 소유자를 갑으로 등록해 줬으면 이 갑으로 등록된 대장 등본을 첨부하면 갑이라는 사람은 등기소에 들어온다면 구청장 시장 군수가 인정해 준 소유자니까 갑 앞으로 무조건 보존등기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인데 반드시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걸 증명하는 자야 돼요 또는 대장의 최초 소유자가 사망했습니다 사망했으면 이 대장의 소유자의 상속인 갑다시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갑다시라는 사람이 사망한 피상속인이 최초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이 사망한 사람과 가족관계 중 1순위 직계상속인이라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첨부하면 갑다시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보존등기 신청 이렇게 부르는 것이고 세 번째는 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대장 등본을 첨부해서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갑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가 A라는 사람에게 사라 생전에 포괄 유증해 준 겁니다 포유 그러면 사라 생전에 전 재산을 갖다가 유언장을 써줬다는 거죠 그러면 유언자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포괄 수증자 A라는 사람이 직접 보존등기 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5조 1호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는 반드시 세 사람입니다 대장의 구청장의 소유자로 인정해주는 최초 소유자 갑 갑이 사망했을 때는 그의 상속인 갑 다시 갑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 재산을 갖다가 유증해졌을 때는 수증받은 A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하러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부터 미등기 부동산 최초 소유자 갑으로부터 B라는 사람이 부동산을 갖다가 매매해 갖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수인은 소유권 갑으로부터 이전등록받은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B 앞으로는 절대 보존등기를 안 해준다는 거죠 소유권 승계취득자니까 단 B 앞으로 보존등기를 할 수 있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가 예외가 있습니다 언제는 미등기 부동산 매수인 B 앞으로 보존등기를 해주느냐 하면 갑으로부터 매수한 게 아니라 국가로부터 매수했을 때는 국가 명의로 보존등기 후 매수인 명의로 B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게 아니라 다이렉트로 매수인 B 명의로 직접 보존등기할 수 있도록 법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매도인 명의로 보존등기를 해야지 매수인 명의로 다이렉트로 보존등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유일한 예외가 누구로부터 B가 매수했을 때냐면 국가로부터 매수했을 때는 직접 B 앞으로 보존등기할 수 있도록 예외가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고 두 번째 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땅 건축물을 보존등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소유권 사정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보존등기 안 한 상태에서 이 갑에 대해서 시라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갑니다 소송을 걸었는데 법원에서는 이 시라를 소유자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송달된 판결문에는 부종산 소유자가 시로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대장의 소유자는 갑이었었는데 대장의 소유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를 갑으로 정해 줬는데 시라는 사람이 나중에 나타나서 구청장, 군수, 대장의 부동산 소유자 갑이 아니고 저입니다 이렇게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죠 그럼 법원에서는 소유자를 시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그럼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시라는 사람이 65조 2호에 의해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C는 어떤 판결을 받아야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느냐 하면 소유권자라고 확인을 받아도 되고 물건 변동을 일으키는 형성 판결을 받아도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재산권 이행을 명하는 이행 판결을 받아도 됩니다 어떤 판결문이건 판결문의 종류를 불문하고 판결문에 C가 부동산 소유자임이 표시만 되어 있으면 상관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C가 소송에 따라 승소 판결 받아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는 판결의 종류를 불문하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 판결의 상대방이 중요합니다 판결의 상대방은 부동산 누구를 상대로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아야 되느냐는 거죠 판결의 상대방은 반드시 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을 상대로 소송해서 이긴 내용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문제는 대장의 최초 소유자 갑이라는 사람이 대장의 표시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미 등록 토지가 아니라 토지 대장은 작성되어 있는데 소유자 표시가 없는 토지를 갖다 민보에서 무주의 부동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무주의 부동산은 나중에 시가 나타나서 그거 주인 없는 무주의 부동산이 아니고 내 부동산 이후 소유권 전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을 누구를 상대로 소장을 써서 소송을 제기해야 되느냐 하면 국가 상대로 소송해서 토지 이겨야 시를 판결에 의해 토지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이 작성돼 있어서 토지 대장의 소유자 표시가 있는 때는 갑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이기면 되는데 토지 대장은 작성되어 있는데 소유자 표시가 없는 무주의 부동산일 때는 국가를 상대로 피구로에서 토지 소송해서 승소 판결 받아야 시를 판결에 의해 자기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인정해 준다는 것 단 건물일 경우는 무허가 건축물이 있을 때는 국가를 상대로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아도 절대 보존 능계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건물은 관리권자가 국가가 아니고 시군구청장인 지자체가 건물 관리권자이기 때문에 무허가 건물 시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 무허가 건물은 내 건축물이요 라고 소송을 제기하냐 국가를 피구로 소송 제기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지자체를 상대로 소송 제기해서 승소 판결 받도록 돼 있다는 거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여서 보존 능계할 수 있는 건 다 정리가 될 것이고 세 번째 65조 3원은 수용했다는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입니다 수용했다는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이 토지대장상의 최초 소유자 대장의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이 갑의 땅에 대해서 수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용사업자가 누구냐면은 SH가 수용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 서울도시공사 또는 LH 토지주택공사가 수용사업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갑의 토지대장의 부동산에 등록되어 있는 이 갑의 땅을 갖다가 수용을 했을 때는 수용사업을 하는 수용사업 시행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수용사업 시행자가 SH가 될 수가 있고 LH가 될 수가 있는데 SH, LH가 65조 3호에 의해서 수용했다는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갑의 땅을 갖다가 SH가 수용을 하면은 갑의 보존등기 하지 않아도 SH가 직접 65조 3호에 의해서 이 갑의 땅을 직접 다이렉트로 보존등기 SH나 LH 앞으로 할 수 있도록 65조 3호에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알아두시면 될 거고 65조 4호에 의해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자 누구냐면은 건물에 대하여 건물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건물 소유자라고 확인해주는 서면을 들고 오면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해주는 서면을 발급받아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그 발급받은 확인서를 들고 오는 자 앞으로 건물 보존등기 할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토지의 경우는 토지의 경우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토지 소유자라고 확인해주는 서면이라는 게 절대 우리나라 법에서는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4호 65조 4호에 의해서 65조 4호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에 의해서 소유권 보존등기 할 수 있는 자인데 건물의 경우만 존재하지 절대 토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4호는 요거 하나만 기억해두시면 될 것 같죠 1호나 2호나 3호는 대장애 최초 소유자로 등록된 자로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토지도 있을 수 있고 건물도 있을 수 있고 판결에 의한 소유권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자로서 보존등기 하는 경우는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수용되는 경우도 토지도 수용을 할 수 있고 SH가 건물도 수용을 할 수가 있자 그럼 1호 2호 3호는 토지 건물 다 가능한데 4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소유자라고 확인해주는 4호의 경우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건물에만 존재하지 절대 토지의 경우는 존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4호는 건물이냐 토지냐 이걸 변별할 줄만 하면 다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65조에 의해서 보존등기 할 수 있는 경우는 20회 이후서부터 매년 한 문제 이상이 반드시 출제된 주제이기 때문에 이 정도 내용을 꼭 이해 작업을 하셔야 문제를 읽어놔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5조에 정해진 자가 보존등기 신청한다면 등기서에 들어오면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신청서에서 반드시 정리되는 게 있죠 보존등기 신청서에는 뭐를 절대 기지 않았냐 원인과 연월일이라는 걸 절대 기지 안합니다 소유권을 최초 취득한 원인이라는 거 소유권을 언제 취득했는지 연월일이라는 걸 절대 기록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자 두번째 보존등기 신청할 때는 최초로 등기하고자 하는 거니까 등기필 정보라는 게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보존등기할 때는 최초 소유권을 등기하면 소유자의 주소를 등기 올리기 때문에 등록번호 증명서면 그 다음에 주소 증명서면 제출해야겠고 그 다음에 소유권의 개체인 표제부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을 처음 등기 기록을 올리기 때문에 부동산 표시를 증명하는 대장 등본을 반드시 제출을 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 얘기가 신청서 첨부정보에서 날 것이고 그럼 보존등기 신청서 첨부 서면이 들어가면 등기 기록이 되면 이거 마무리죠 등기 기록되면 보존등기는 소유권의 객체를 등기하는 표제부와 그 최초 소유권자 갑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가 개설이 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보존등기가 전부 맞춰지는 것입니다 이 정도 내용을 알아두시면 보존등기는 다 정리가 될 것 같고 교재 291페이지 소유권 이전등기 쪽으로 가볼게요 소유권 이전등기 쪽은 어떤 내용이냐 소유권 이전등기 쪽은 표제부의 등기 기록이 부동산 표시가 개설이 되고 갑구라는데 표제부의 1번 부동산 표시가 개설이 됐고 보존등기에 의해서 그 다음에 갑구의 1등기 기록 소유권 보존 지금 이제 보존등기 했으니까 보존등기하고 2017년 2017년 6월 13일 자 3245호 그 다음에 등기 원인 연월일 절대 없다랬고 그 다음에 최초 소유자 갑 주민번호 주소 기록 올라갔죠 자 이래갖고 보존등기가 나왔습니다 자 보존등기 되고 나서 소유자 갑 앞으로 보존등기 나왔으면 갑 아닌 사람 앞으로 소유권명이 바꾸는 것을 갖다가 소유권 이전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자 이렇게 간다는 거죠 갑의 소유권을 소유권자가 이제 갑이 아니다 라고 바꿀 때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이라는 법률용으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기록하고 자 이제 여기에 원인을 기록합니다 원인 연월일 그럼 소유권 보존등기는 원인 연월일을 절대 기록하지 아니하니까 이게 시험 문제에서 중요했던 거고 소유권 이전등기는 소유권 이전하는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전받은 소유자가 성명이 A라면 A 주인번호 주소를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소유권 이전등기인데 갑니다 자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전등기 할 때는 앞에 재산권의 이름이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등기일 때는 부기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의 규정이 없으니까 반드시 무슨 등기로 한다 주 등기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세권 이전은 무슨 등기 부기등기 저당권 이전등기 부기등기 임차권 이전등기 부기등기인데 소유권 이전등기는 법에 없으니까 무슨 등기로 주 등기로 그럼 그 다음에 A 아닌 사람 앞으로 또 이전하면 몇 번 3번 그 다음에 이전하면 4번 5번 연속성을 갖다가 나타내기 위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종전등기에 반드시 다음번으로 하지 절대 부기등기로 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다는 거 두 번째 소유권 이전등기 하고 나면 종전소유권 갑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종전소유권 권리에 관한 상은 과거의 소유권에 관한 상이라 하더라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게 소유권 외의 권리 이전등기와 차이점입니다 그러면 현재 소유권이 A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소유권 기록을 갖다 이렇게 지운다 안 지운다 안 지운다를 아셔야 돼 소유권에 관한 기록은 과거의 기록까지 연역을 갖다 등기상 증명서 떼보는 분들이 다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종전의 소유권에 관한 상을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 아니한다 그 다음에 주등기로 한다 이걸 개념 알아두셔야 되겠고 자 이제 갑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는 이 원인이 무엇이냐 갑의 소유권을 왜 A 앞으로 이전시킨지 그걸 기록하는 걸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 원인에 따라서 이제 들어갑니다 이 원인이 민법 186조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A 앞으로 할 수 있고 민법 187조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민법 186조는 뭐라고 돼 있느냐 하면 이렇게 돼 있지 뭐 행위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이렇게 이제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은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등기한다 이렇게 법에 규정돼 있고 그러면 행위로 이전하는 것은 뭐로 인해서 갑의 소유권을 A에게 이전해 준다는 거 행위로 이전한다는 거 아니에요 갑의 소유권 주겠다고 해 갖고 이전하는 거야 갑의 소유권 주겠다고 내뱉어 갖고 이전하는 게 행위로 이전하는 거야 그럼 이쪽은 갑의 소유권을 A에게 주겠다는 얘기도 없었는데 A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하는 게 규정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겠대 자 주겠대 돈 받고 주겠대 돈을 받아야 A에게 주겠대 매매 공짜로 주겠대 네 재산 주면 내 재산 너한테 주겠대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갑이 돌아가셨대 그러면 A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대요 갑이 돌아가셨대 그러면 A 앞으로 소유권 넘어간대요 유증 그 다음에 자 갑의 소유권을 갖다가 자 갑의 땅을 갖다가 수용을 했대 그럼 A가 수용사업 시행자래 수용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원래 처음서부터 A 땅인데 가라로 갑이 땅을 등기했대 그러면 원 소유자를 진정한 소유자 A를 진정한 소유자라고 해요 진정한 소유자가 갑의 등기 말소하고 새로 하면 두 번 등기를 해야 되잖아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기를 없애고 새로 보존 등기 두 번 해야 되죠 그러면 진정한 소유자가 갑의 소유권 등기를 이전하는 방법으로 가져오면 한 번이면 원 소유자가 땅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진정 명의 회복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쪽 사유들은 상류수 진정 명의 회복은 187조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사유입니다 그럼 가지요 법률행이든 법률규정이든 이쪽은 자 우리 지금 소유권 보존 등기 봤을 때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했다는 건 신청이 있어야 하는데 신청 없이도 등기간에 해줄 수 있는 경우가 있었죠 직권으로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이지 절대 이게 없어요 직권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보존 등기보다는 공부하기가 쉽죠 보존 등기는 신청이 원칙인데 직권으로 보존 등기하는 경우가 두 가지가 법에 있었죠 등기 보존 등기 신청 안 한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으로부터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들어왔거나 법원으로부터 임차권 등기 명령 촉탁 들어올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 하는 규정이 있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직권이 절대 법에 없습니다 그럼 무조건 뭐 해야 신청이 있어야 보존 등기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갑니다 하나씩 자 이제 이쪽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 정리해 볼게요 행위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게 매매 증여 교환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이제 교재 볼게요 291페이지 1 매매 등 계약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재 제목이 지금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 등기라는 건 매매만 가리키는 게 아니라 매매 증여 교환 다 가리킨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걸 제목을 다루는 겁니까 다 매매 등이니까 그러면 자 요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이제 가죠 요 소유권 이전 등기 공동 신청이 의무자 권리자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매매 증여 교환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신청이 직권이라는 건 있을 수 없고 신청하는데 공동 신청임 단독 신청임 공동 신청임 자 두번째 공동 신청할 수 있음 공동 신청하여야 한다 이게 쉬운 문제에요 왜 부동산 등기 특별 조치법에는 이게 법률 행위지 않습니까 법률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그 무상 편무 계약일 때는 효력 발생일로부터 60일 유상 상무 계약일 때는 반대급 부 이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며칠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니까 이게 접는게 첫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그럼 가볼게요 매매 행위 중 매매에요 매매 계약에 따른 매도인과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매매 계약 체결일로부터 반대급 부 이행일인 잔금 지급일로부터 잔금 지금 구체적으로 다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여 증여는 증여 계약이죠 법률 행위죠 그러면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다가 하여야 한다 증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반대급 부 이행일로부터 체결일로부터 반대급 부가 없어도 되잖아요 수증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증여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교환은 A라는 사람의 건물 재산을 넘겨 받는 반대급 부 이행일로부터 60일 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여야 한다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겁니다 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에 신청회모 적용 받는다면 규정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60일에 신청회모 배당이 없다는 거 첫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험 문제일 거고 자 두 번째 자 요거 행위했으면 매매 증여 교환 이라는 행위를 했다는 증명서가 뭐냐면 이거 가 되겠죠 뭐가 되요 계약서 지 그럼 여기서 당연히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검인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 이렇게 시험에서 물을 거 아니에요 자 갑니다 자 계약서에 검인 시군구청장이 찍어주는 거죠 받아가야 됨 안 받아가도 됨 웬만하면 받아가야 웬만하면 받아가는 건 또 뭐야 웬만하지 않으면 안 받아가도 되고 웬만하면 받아가야 되고 받아가야지 왜 계약에 따라 무슨 등기 할 때 검인 받아가도록 돼 있어요 어제 중개사법 시험 문제예요 이거는 등기법 할 필요도 없는데 혹시나 해서 해 드리는 거 혹시나 어 검인은 계약서에 검인은 자 이거일 때 받아가는 거예요 원인이 계약이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검인 받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서에 검인 받아야 된다 안 받아도 된다 아니면 웬만하면 받는다 받아야 한다 반드시 받아야 한다 받아야 돼요 여기에 자 그러면 문제는 매매했으면 계약서 들고 구청에 들어가서 검인 받으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매매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을 상대로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으면 이제 단독으로 등기 신청할 수 있죠 뭐를 들고 판결서 확정증명서 들고 단독 신청할 수 있죠 그러면 단독으로 매수인이 등기 신청하는 경우는 판결서에 매매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럼 뭐를 들고 구청에 들어가서 검인 받아야 돼요 판결서를 들고 구청에 들어가서 검인 받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동으로 등기 신청할 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매매 계약서를 들고 구청에 들어가서 검인 받는데 매수인이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 받았을 때는 매매한 내용이 어디에 나온다 판결서에 나오기 때문에 어디에다 검인을 판결서에다 검인을 꼭 받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가죠 이 검인을 갖다가 받도록 돼 있는데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 간주하느냐 하면 본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언제 검인 받은 것으로 보느냐 하면 토지 거래 허가 받은 때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한 때 다 중개사 법률에 두 문제가 반드시 해당되는 파트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검인 제도 자유자재롭게 여러분들이 할 줄 아셔야 중개사 법률 두 문제 반드시 맞춰요 자 그 다음에 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자 이제 요 지금 보시면은 등기 원인 서면에 거인 받는 문제 검인 안 받고 토지 거래 허가 받아야 되는 거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되는 거 중개사법에 두 문제를 꼭 배당을 꼭 맞춰 주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자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돼 안 해야 돼 등기필 정보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죠 왜 공동 신청할 때 등기필 정보는 누구 거를 갖다가 적어요 비밀번호 사용하는 거예요 비밀번호 사용하는 게 등기필 정보예요 그 비밀번호를 갖고 가서 신청서 뒷장에 그 사용하고 싶은 비밀번호를 갖다 적어야 돼 그래야 등기해 주는 게 등기필 정보예요 자 적어야죠 자 누구 거 등기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죠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거니까 주소증명서면 권리자 거 뿐만 아니라 누구 거도 의무자의 주소증명서면도 제출해야 한다 작년 시험 문제였고 일반 등기 신청할 때는 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만 제출하면 되는데 저당 등기 전세등기 임차등기 등기 신청할 때는 전세권자 저당권자의 주민등록등본만 내면 되는 거죠 근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누구의 주소증명서면을 제출해야 된다 의무자와 권리자의 작년 시험 문제입니다 의무자와 권리자의 주소증명서면을 다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면 전세권 등기 저당권 등기 할 때는 몇 장의 등본만 내면 되는데 한 장의 등본만 내면 되는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두 장의 등본을 다 내야 돼 이게 작년 시험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정도 이제 하셨으면 그 등기 신청섬에 첨부섬에 이제 집어넣으면 등기부에 이제 소유권 이전 이렇게 이제 등기 기록하면 이게 갑구에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마쳐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 가볼게요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들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 것들은 상속이 있고 유증도 있고 수용도 있고 진정 명의 회복도 있다는 겁니다 자 상속부터 갈게요 교재로는 여러분들 어디냐 하면 303페이지 자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제 나오는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지금 어떤 경우냐 하면 자 요겁니다 토지 소유자가 있었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그럼 등기 기록이 갑 앞으로 돼 있을 거 아닙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이라는 사실이 발생하면 상속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상속이니 A 라면은 A 앞으로 사망한 갑의 땅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는게 상속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렇게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상속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마찬가지로 첫 번째 상속이 발생하면 소유권 이전 등기 법률 186조 적용 받는 187조 적용 받는지 변별 왜 6조 적용 받으면 등기하여 회력 발생 7조 적용 받으면 등기 없이도 취득 이게 법전에 돼 있으니까 법전 구조가 효력이 있다 등기하여야 187조는 등기 없이도 취득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걸 변별 할 줄 아셔야죠 187조 적용 받는 것이죠 자 그러면 등기 하게 된다면 등기는 마찬가지로 신청하는데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이게 중요하죠 절대 공동 신청이라는게 있을 수가 없죠 단독 신청이죠 누구만으로 등기 권리자만으로 단독 신청 공동 신청 구별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등기 신청하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 두 사람이 상속인입니다 그럼 두 사람이 이렇게 상속 받으면 공동 신청임 공동 신청이 아님 무슨 공동 신청이요 단독 신청이에요 두 사람이 해도 상속 받아도 왜 권리자 권리자니까 공동의 개념은 의무자와 권리자잖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상속인 첫째와 둘째가 있으면 첫째도 상속인 둘째도 상속인 둘 다 권리자 권리자지 둘이 손 붙잡고 간다고 공동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자 공동 신청 절대 적용될 수가 없음 자 그 다음에 자 둘이 상속 받으면 두 사람 중에 상속인 갑이라는 사람이 지분 2분의 1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상속인 지분 2분의 1 등기 가능 불가능 불가능 왜 1인 지분만을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등기는 반드시 공동상속일 때 1인 지분만이 아니고 전원 지분을 갖다가 적어야 등기할 수 있음 자 기억해 두시고 자 그 정도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 게 상속등기에서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이겁니다 협의분할을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갖다가 등기 상속등기하기 전에 할 수가 있고 후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협의분할 협의분할이라는 것을 갖다 협의분할한다는 건 뭐냐 협의분할이라는 걸 안 하면 법에 민법에 정해진 상속 지분이 균등 지분이니까 2분의 1 2분의 1이 되는 건데 협의분할한다는 건 상속인들끼리 아이 내가 내 받아야 될 법정 상속 부문 형이 모셨으니까 형에게 다 줄게 이게 협의분할입니다 아니면 내가 2분의 1만 2분의 1 받아야 될 목 중에서 반은 띄워 줄게 그럼 3분의 2 3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걸 협의분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시험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을 하여야 한다 맞고 상속등기가 지분이 2분의 1 2분의 1 등기가 된 이후에도 협의분할할 수 있다 이게 가능하다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상속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해야지 상속등기한 이후에는 협의분할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x가 된다는 겁니다 상속등기한 이후에도 협의분할할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상속등기한 이후에 협의분할할 때는 상속 지분을 소유권 이전등기 해놨잖아요 그걸 갖다가 고치는 소유권 경정등기를 해야 돼 이게 시험 문제 이게 시험 문제 상속등기 한 이후에 협의분할할 때는 등기부의 법정 지분 상속등기가 됐죠 그걸 갖다가 고치는 무슨 등기 해야 돼요 소유권 경정등기 해야 된다 이게 시험 문제입니다 그러면 상속재산 협의 등기하기 전에 협의분할할 때는 무슨 등기 하면 되는데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면 되는데 상속등기 한 이후에 협의분할할 때는 상속등기 해놓은 지분을 갖다가 고쳐달라는 무슨 등기 해야 된다 경정등기 하도록 돼 있다는 거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거고 유증도 아시면 상속등기는 끝났고 그 다음에 다음 유증 유증은 교재 303페이지 밑에 있죠 유증은 이렇게 가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사라 생전에 자식이 A에게 있었는데 B가 있었는데 이렇게 해볼게요 사라 생전에 자식 둘 중에서 A한테 자신의 전재산 토지를 주겠다고 유증을 해 줬어요 그러면 유증을 하면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하면 A 재산이 유증이라는 게 없었으면 누가 상속된다 A B에게 상속되지요 그런데 A가 사라 생전에 갑이 유증을 해 줬으면 자 이 토지가 누구한테 넘어간다 A한테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A를 갖다가 수증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종전에 유증이 없었으면 유언 사라 생전에 유언이 없었으면 A는 뭐가 되는 건데 상속인 근데 유증이 있었으면 이제 A는 뭐가 된다 수증자가 되는 거지 절대 상속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유증에서 첫 번째 유증은 갑의 전재산 유증하는 것을 포괄 유증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갑의 이 토지만을 유증하는 것을 특정 유증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입니다 포괄 유증이냐 특정 유증이냐에 따라 포괄 유증은 민법 187조 제일 많이 나왔던 시험은 이겁니다 자 그러면 포괄 유증은 갑이 사망하면 A에게 재산이 넘어감 등기하여야 넘어감 포괄 유증은 사망하면 넘어가요 특정 유증은 등기해가야 A 앞으로 넘어가요 이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는 이겁니다 민법 186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무슨 유증 특정 유증 민법 187조의 적용을 받는 것은 포괄 유증 그러면 따라서 갑이라는 사람이 전재산을 유증해주면 전재산이 등기 없이도 수증자에게 넘어가는데 갑이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를 유증해줬을 경우는 노량진동 10번지 필지 토지는 유언자가 사망했다고 넘어가지를 아니하고 등기까지 해가야 넘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 구별하는 게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왔던 시험 문제고 두 번째 유증에 따른 등기 신청하려면 유증에 따른 등기 신청해보죠 이 토지를 갖다가 A에게 유증해줬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B 자식이 둘 있는데 그러면 이 A는 뭐가 되는 것이고 수증자가 되는 것이죠 그럼 유언자 사망하면 등기해야 된다면서요 특정 유증이니까 그럼 등기하려면 공동신청 단독신청 갑 사망했어요 사망했잖아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이러니까 시험에서 그렇게 많이 나왔던 거지 저 AB는 공동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공동이 돼버려요 왜? 유언자 자식 중에 유증 받은 얘는 수증자가 되는 거죠 얘 망란의 자식 얘는 유언자의 상속인이 돼버려요 등기 의무자 이거 원래 유증이 없었으면 누가 받을 목 얘가 받을 목이었잖아요 근데 얘한테 넘어간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등기 자기 몫을 수증자에게 넘겨줘야 되는 등기 의무자 유언자 상속인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 얘는 등기 권리자가 지휘되는 겁니다 둔다 등기 권리자가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권리자와 의무자가 뭐해야 되는 공동신청에 적용을 받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많이 났던 거 세 번 이상이나 났을 거예요 공동? 절대 있을 수가 없는데 이거는 반드시 공동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되는 거 그러면은 자 여기에서 등기 이제 하게 되면은 등기 하게 되면은 자 이 소유권을 갖다가 A 앞으로 다 등기해야 돼요 아니면은 이한테 띄워 줘야 될 게 있어요 있어요 그 띄워 줘야 될 걸 뭐라 부르는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유류분 그러면 얘가 유증을 안 했으면은 자 얘 몫이 원래 법정 상속분 몫이 얼마인데 2분의 1인데 얘한테 유증을 해 줬기 때문에 얘 몫을 상속인 앞으로 최소한 법에서 보장해 주는 몫을 유류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법정 몫의 2분의 1이 또 유류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 얘는 지금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땅 소유권을 4분의 1이 유류분입니다 그럼 이 4분의 1 몫을 등기하고 얘는 4분의 3을 등기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유류분을 갖다가 등기를 안 하고 A가 전부 지분을 소유권을 갖다가 전부를 등기해 달라고 등기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유류분을 갖다가 준 거에요 유류분을 침해한 거예요 A 앞으로 소유권을 전부 수증자 앞으로 넘겨주면 얘의 법정 몫 유류분 4분의 1을 갖다 침해하는 얘의 유류분을 등기 없이 얘 몫을 전부 단독으로 등기한다는 거죠 그럼 유류분을 침해하는 등기 신청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그걸 등기소에서 등기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 그걸 또 시험문제에서 냈습니다 유류분을 침해하여 얘 앞으로 전부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고 신청이 들어왔을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지 그러면 등기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유류분을 침해하는 침해하는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왔을 때 등기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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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A 앞으로 소유권 단독 1의 전 등기 됐어도 나중에 내 몫이 4분의 1이 있는데 유류분이 있는데 왜 네가 다 가져가 얘를 상대로 소송가로서 다시 소유권 경정 등기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에 따른 등기 신청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그것 수리 자체를 거부해 주지를 않고 등기를 해 줄 수 있도록 법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제 알아두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가등기 자신의 유증 받은 몫을 갖다가 가등기 하는데 유언자 생존 중에는 절대 안 돼요 유증 받은 재산을 갖다가 가등기 하려면 유언자 생존 중에는 절대 수리해 주지를 아니하고 유언자 갑이 반드시 사망하고 나야 가등기 할 수가 있지 유언자 살아생전에 유언장 쓰고 유언자가 아직 사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이거 돌아가시면 내가 나한테 준다며 살아생전에 유증장 써줬죠 그러면 그거 유언 재산 내가 돌아가시면 내가 받을 거니까 그거 미리 순위보전 해달라고 유언자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등기 쳐달라고 등기수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유언자 생존 중에는 가등기를 받아 준다 안 받아 준다 안 받아 주도록 돼 있어요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요쪽하고 요쪽하고 비교해서 나와요 상속에 상속 받아서 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해야 됨 제공 안 해도 됨 등기필 정보 이거하고 이거 정말 비교해서 많이 난다니까 상속 받아서 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 유증은 해야 돼 왜 등기필 정보는 반드시 공동이냐 단독이냐 개념 갖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증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땐 등기필 정보 제공이 필요 하지만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는 등기필 정보 제공이 필요 필요 없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하시면 웬만한 것은 다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요정도 얘기 였고요 요즘은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될게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자 어 306페이지 어 진정명의 있네 진정명의 자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자 이거죠 갑이라는 사람이 땅 소유자였었는데 이 땅을 갖다가 소유권 보존등기를 갖다가 자 A라는 사람이 소유권 보존등기를 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진정한 소유자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진정한 소유자 진정한 권리자 그럼 진정한 권리자는 자신의 땅이 A라는 사람이 가라로 보존등기 해놨다면 이 소유권 보존등기 기록을 말소하고 새로 자신 앞으로 보존등기하면 두 번의 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걸 거치지 않으냐고 소유권 이전받는 방법으로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으로 땅을 도로 찾도록 만들어 놓은 걸 갖다가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려면 요거는 등기 원인이 뭐가 되느냐 하면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하는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법에 이게 있다 없다? 없어요 대법원에서 이게 나왔고 대법원 판례에서 나왔고 등기 예규에 제정되어 있는 거지 법에는 절대 근거가 없습니다 그걸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갑니다 그럼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이렇게 가겠죠 갑이 진정한 권리자죠 그럼 무효인 권리자죠 에이 그러면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이 어떻게 단독이 돼 공동신청이지 아니 무효인 권리자가 아니 무효인 권리자니까 너한테 진정한 네가 진정한 소유권 이전등기 죽게 이렇게 해야지 하지 어떻게 갑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해 갑이 진정 명의로 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단독 신청한다고 100% 빠꼬 맞지 당연히 이 사람이 무효인 권리자라고 인정을 하고 이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을 해 양 당사자가 어 난 권리자요 나는 무효인 권리자요 난 진정한 권리자요 둘이 의사를 확인해야 당연히 이걸 갖다 해 주지 어떻게 단독 신청이 있으세요 절대 말도 안 되죠 절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없어요 안 하지가 아니에요 그건 나중에 따지시고 자 그러면 진정 명의 회복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공동 신청이에요 단 이 A가 협력해 주지 않으면 진정한 소유자 갑이 A를 상대로 뭐 걸어서 소송 걸어서 입증 책임 진정한 소유자라는 입증 책임 들으면 뭐를 받아요 법원에서 승소 판결 받죠 그러면은 단독 신청 공동 신청 단독 신청 그건 왜 단독 신청 진정한 명의 회복이니까 아니지 판결 받았으니까 단독 신청이지 자 그 다음 갈게요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하는 때 자 여기에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적어야죠 근데 뭐를 안 적느냐 하면 연월이를 절대 안 적어요 그럼 뭐는 적지만 원인은 적지만 절대 뭐를 안 적는데요 연월이를 적지 아니하도록 돼 있대요 명의 회복되는 날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명의를 회복하는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대법 판례에서 인정해 줬지만은 이 회복되는 날짜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농지에요 이게 농지란 말이야 농지법에 적용을 맞는 농지일 때 농취증이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농취증 필요할까요 필요 없을까요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 토지거래 허가 요것도 나왔었어요 네 개멸치문 토지거래 허가 필요 없죠 고래 A 하고 하고 뭔 고래를 했어 고래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요정도 이제 알아두시고 농지취득 자액 증명도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서도 필요가 없다 뭐를 원인으로 등기 할 때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 농취증도 필요가 없고 토지거래 허가 구역내땅이라 하더라도 토지거래 허가서가 필요가 없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거예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셔야 되는 게 무엇을 보셔야 되느냐 하면은 307페이지 하단에 합의에 관한 등기 찾으셨죠 네 그거 자 요거는 자 이거 공동소유 요거 하고 싶죠 공동소유 자 공동소유 관계가 자 두 가지가 있죠 공유라는 게 있고 합의라는 게 있고 그러면 공동소유하고 있다면 공유관계와 합의관계가 있는데 공유관계와 합의관계 공통점은 지분이 있고 지분이 있고 공동소유 관계니까 당연히 지분이 있겠지 자 그런데 차이가 있습니다 공유 지분은 요거 맘대로 처분할 수 있음 없음 있음 근데 합의 지분은 요거 합의자가 각자 가진 지분을 처분할 수 있음 없음 없음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는 합의 지분은 처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등기수에 등기에는 이제 어떤 차이를 가져오느냐 이게 이제 민포의 기초 얘기고 지분이 있다면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니까 각자가 처분할 수 있는 지분이 얼마만큼인지 지분을 등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죠 각자가 자기 지분 팔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근데 합의 지분 같은 경우 지분이 있어도 처분할 수 없는 지분이니까 등기부에 지분을 갖다가 등기 하겠어요 등기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왜 처분이 안 되는 지분인데 이걸 어떻게 등기 그럼 시험에선 요거냐 요거냐 하죠 자 그러면 처분할 수 없는 지분이니까 다음 심화로 가면은 공유 지분에 대해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거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하죠 합의 지분에 대해서는 합의 지분 처분하지 말아 달라고 가처분이나 합의자에게 돈 채권 받은 금전 채권 받은 게 있으면 가압류가 들어가면 그거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안 해 주겠어요 안 해 주죠 자주 났던 거예요 이거 그럼 이거 X는 뭐에 해당하느냐 하면 29조 이후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당하여 각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에서 이렇게 난다는 거죠 합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 등기 촉탁이나 합의 지분에 대한 이전금지 가처분 등기 촉탁이 들어왔을 때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 29조 2호 사유로 각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잠깐 쉬시면 될 거예요